다샤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BS 독특한 연애뉴스 시청자 여러분. 다샤벳입니다. 오늘 저희 다샤벳이 북경에 공연이 있어서 이렇게 공항에 왔는데요. 북경에는 처음이에요. 열심히 공연하다 오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로 공연을 갑니다. 콘서트 하시는 거예요? 네. 북경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몰래 소식을 받았어요. 저희를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희는 비행기에서도 자주 안 와요. 그리고 중국 가서 손톱도 빨간색으로 했어요. 중국의 3대 상징 중에 하나가 빨강이니까요. 저 오늘 공항 패션을 위해서 우와 유기동물에게 직접 믿고 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기동물 유기견들 달려전들이랑 유기견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냥 아양행이 진짜 공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지 사이즈가 더 우상을 입어서 유기동물을 덕분에 달리기 다녔다. 기분을 좋아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잘 참여해주셨습니다.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1房 행